예빈 동선 확보 확실하고요. 원체의 까다로운 몸이시라 식성부터 잠자리까지 섬세하게 보살펴드려야 합니다. 아 대체 누군데 그래? 화면 보여줘. 특사의 이름은 밍밍. 엔틱크 엔틱크 정호 만들어요. 반만 잡기 아닌 특사님 탈출하십시오. 자한테 바뀔 수 있으시오. 뭐야. 야 지금 거기 누워서 낮잠자니? 내가 말을 하네. 야 싸가지 너 내 말 들리는 거야? 야 인간이. 난 군견이야 우수한 독일 혈통. 저기. 왜 그래. 어이 시원해. 당신 이름 미스터 주 라고 했나? 너 생각보다 괜찮은 인간이네.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. 나 특사님 찾았어. 그거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해. 야 알리가 준 정보라고. 아 알리요?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죠? 아랍족. 이탈리아? 이런 견 본 적 없죠? 에이. 꺼더멜. 다시 잊잡고 있는 사람이야? 빨리. 마. 꺄. 전호받고 싶은 면 현금 들고 이 빈데레 핫바지더라. 둘이 같이 잡아 쳐넣부라. 우린 군정보국 합동수사대다. 경우들 준비될쥬. 준비될쥬. 나만 믿으라고. 출동한다. 이러면 알리고. 나를 돕고 있어. 개당이가 무슨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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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